구체적인 전형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 의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12년 특례 부분 모집단위는 의학과입니다. 1단계는 서류 적부만 판정합니다. 즉, 패스 오어 페일 이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 1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년 특례라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격이 제 국민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1단계 합격자가 5배수입니다. 그렇지만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는 별도로 1단계 합격자, 즉 면접 대상자가 몇 배수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양대 의대에서 판단해서 학업능력이 되면 그 학생이 면접 대상자가 되는 거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면접 대상자로 통보를 받으면 1단계 서류 적부에서 적합한 점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면접 100%로 차후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고 면접에서 중요시하기에 여기는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12년 특례 건양대 의대 합격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류 적부 판단의 내용이 무엇이고 면접고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건양대 의대의 합격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 적부 판단의 내용 보겠습니다. 서류 적합, 부적합 판정이라는 것은 지원 자격은 물론 해당 지원자의 고교 성적 증명서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게 트랜스크립입니다. 초, 중, 고 전체 성적표를 내는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통해서 해당 지원자의 수학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이라든지 다른 스펙 서류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목력이 포함되지 않는 서류는 반영되지 않는다. 1차 서류의 핵심은 교과 내신 성적 바로 GPA 성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주면 되고 공인 영어 성적은 한 점수 이상에서 고득점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 최저 학력 기준은 지원 시 갖춰야 될 최저한의 학력이며 서류 적부 판정 시 평가에 절대 반영되지 않는다. 즉, 그 기준으로 패스하면 5배수에 들어갔다. 그럼 5배수 내에서의 레이팅 등급 매기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즉, 5배수 들어간 걸로 끝이고 나머지는 면접 100%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 양호한 GPA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이 있다. 그래서 1차 통과를 했다고 하면 나보다 훨씬 스펙터클한 실적 서류를 갖고 있는 학생이랑 동등하게 됩니다. AP 7개를 5.0을 받고 IB 3점, 44점 만점을 받았거나 관계없습니다. 즉, 내 기준으로 5배수 안에 들면은 동일한 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면접 100%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면접이 중요합니다. 면접고사에 대해서 건양대 의대 면접만큼은 정말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즉, 2020학년도니까 2019년 8월 3일 날 면접이 있다. 1개 면접실 기준 2, 3명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1에서 3명을 면접한다. 학과에 따라 다수 면접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과의 지침에 따라 안내 예정이다. 1개 면접실 기준 2, 3명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1명에서 3명을 면접한다. 그러면 인터뷰어는 몇 명이에요? 2명일 수도 있고 3명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인터뷰 2는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 3명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면접인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일반 학과 면접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의대 면접이 있습니다. 의대 면접은 학과에 따라 다수 면접실을 운영한다. 주로 의대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멀티 미니 인터뷰입니다. 의대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MMI 면접이죠. 건양대 의대가 MMI 면접이 되는데 서울대 의대처럼 5개 룸으로 이동해 가면서 하는 MMI 면접이 아니라 보통 2개, 3개 정도 방 이렇게 하는 MMI를 더 축소해 놓은 형태의 면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성을 보는 교수님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나 전공 적합성을 보는 교수님들의 방이 달리 있어요. 수험생이 이동해 가면서 면접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이 곧 MMI 면접이고 의대에서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MI 면접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같은 면접실에서 편의상 면접을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항목은 3가지입니다. 인성과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등급은 1에서 5등급까지 매겨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전체 인성 30점, 발전 가능성 40, 전공 적합성 30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등급이 떨어지면 얼마나 감점이 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인성은 등급별로 3점씩 감점이 되어 있습니다. 급간 간격이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발전 가능성은 급간 차이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도 급간 간격이 인성이랑 동일합니다. 발전 가능성은 등급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배점도 높고 등급 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성과 의사로서의 전공 적합성은 동등한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 합격을 하느냐. 3개 다 만점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2등급 이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모의 면접을 해보면 여기 내부에서도 등급을 줄 수가 있을 정도로 구별이 됩니다. 물론 잘하는 학생들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권양대 의대는 면접 100%인 만큼 의사로서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권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훌륭한 의사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을 확인함으로써 전공 적합성, 의학을 전공할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인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권양대 의대의 면접은 이와 같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면접은 MMI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매년 면접의 방식은 바뀌어집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접 연습을 하고 권양대 의대 면접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양대 의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12년 특례 구체적인 전형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물론 제출 서류와 전형 일정도 잘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권양대 의대 12년 특례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1차 서류 GPA 중심으로 잘 제출해 주고 2차 면접에서 100%로 판결되는 만큼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